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우리 뭐 강의 잘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 우리 주경야독의 전기부문 제가 안하고 전기 잘 아시는 기술사 표기술사가 그 부분을 강의해놨는데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우리 강의가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강의 잘 돼 있어요 시간이고 여러 가지 상 너무 그거 그거 다 이해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1년 가도 안 돼요 이 전기는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계산 이런 게 아니라 글로 된 거 말로 된 거 이론적인 거 그런 부분만 이론을 한번 들으시든지 하고 주로 기출로 그 정도에서 절반이 목표의 절반 대신 유체역학 이런 건 다 맞아야지 많이 맞아야지 유체역학은 사방에서 필요한 거 아니냐고 2차에서도 필요하고 위험물 이건 위험물은 아예 과락 맞으면 안 되니까 위험물은 별도 과목이에요 위험물 안 하시면 이렇게 그래서 자꾸 두서없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1차 할 때부터 1차의 모든 과목을 올인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물론 내일모레 시험이면 올인 들어가야지 이거 2차에서 탁히 예예예예 화재현전기준 및 소방관련 법령을 동시에 최소한 동시에 아니면 먼저 저는 먼저 하라고 그래요 이게 이거 암기가 두 문자 정리 다 하면서 암기가 6, 70% 정도 됐을 때 본격적으로 합격을 위해서 1차를 시작을 하는데 이거 암기할 때 이런 게 부족하면 이런 건 조금씩 보충해 놨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저거 암기할 때 지루하면 유체역학 몇 개 좀 보고 그다음에 위험물도 조금 보고 그게 어느 정도 이게 다 된 분은 주장창 이거 암기해서 6, 70% 그때 본격적으로 1차를 같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1차와 그때도 저거 암기와 동시에 그래서 이게 1차 합격하고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됐어야 1차 합격하고 나서 한 3, 4개월 시간이 있나요? 4개월? 그때 이거 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 점검은 이거 또 뭐예요? 설계시공은 이 계산 문제 연속 이거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야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저는 먼저 병행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어차피 뭐예요? 소방시설 관리사의 해결의 핵심은 뭐예요? 이거 다시 써요? 화재 안전 기준 및 소방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이거의 암기예요 이건 암기 안 하고 제가 안 있어요? 이거 암기 안 하고 제 책 한 권 그거 암기 안 하면 암기 하면 압격람에 들어간 거고 어느 정도 거기에 조금 추가될 거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거 2차 얘기예요? 계산 문제 이거 암기가 된 분이 합격람에 들어간 거라고 합격이 아니고 암기가 안 됐다? 아휴 합격 없어요 상당히 저 암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줄였어요 이것도 소방관료법령에 검정 기준 뭐 검정 기준은 안 넣었어요 우리는 그건 기출문제 나온 정도만 하고 그 정도만 해 지금 검정 기준까지 다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돼요 자기 시험 볼 때 안 나올 때 바라든지 뭐 그걸 별도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 어디 뭐 각 학원에서 뭐 인터넷에 떠오르는 게 그런 게 좀 있으면 그냥 참고나 하신다든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위험물 기능장이라는 게 있는데 위험물 기능장을 합격하시고 통해서 면제받고 가느냐 안 하느냐 뭐가 유리하냐 어지간히 말이 많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개인에 따라 틀린 거죠 그런데 계산 문제가 계산 이런 부분이 아주 탁월한 날국인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설계시공을 보여야 되겠지 거기서 점수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외 계산 문제를 극히 잘한다 극히 즐긴다 이런 분 빼고는 저는 위험물 기능장을 선택해 가지고 이거 합격하고 이걸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관리사 응시 자격을 줘버려요 위험물 기능장 합격자는 소방시설 관리사 응시 자격 자동 부여예요 엄청난 거죠 두 번째 위험물 기능장은 이 차가 이 두 과목인데 그렇죠 이거 점검실무와 설계시공인데 설계시공이 면제가 된다 이거죠 설계시공 계산 위주 나온다는 거 이게 면제가 되잖아요 면제 면제가 돼 엄청나게 유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네 그렇죠 이 설계시공 계산 문제는 문제 내기에 따라서 그렇죠 어렵게 나오면 밑도 끝도 없어요 이거 손도 못 대게 내는 적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설계시공이라는 것이 우선 난이도가 높으면 어지간히 높아요 아무리 공부했어도 손도 못 대는 문제가 수없이 출제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뭐예요 설계시공은 일단 문제가 쉽게 나든 말든 어느 정도 설계시공 과목을 합격 라인에 들어가려면 시간 투입이 공부 시간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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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투입 시간이 어지간히 많이 들어가야 돼요 숙달이 되려면 점검실무 이거예요 점검실무에 1.5배는 아마 더 들어가야 돼요 설계시공 투입 시간에 어차피 화재안전 기준은 법령은 아니지만 화재안전 기준은 설계시공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직접 쓰라고 나와요 화재안전 기준 설계시공만 나는 시험 볼 거예요 하는 분들 소방관 분들 중에 소방관 분들은 점검실무가 또 면제고 설계시공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잘 합격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차피 화재안전 기준은 이거 설계시공만 본다고 해도 계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계산 문제 자체도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서 입각해서 계산하는 거고 그거 아니고 아예 계산 문제가 아니고 그냥 화재안전 기준 뭐에 대해서 기술하세요도 수없이 나온다 이거죠 이거 암기는 그래서 어느 경우나 필수라는 거지 부담은 똑같다는 거지 화재안전 기준 암기 부담은 물론 설계시공만 보는 분은 법령은 문제는 거의 부담은 없어요 화재안전 기준과 계산이 이렇게 많게 비중이 부담이 크잖아 이거죠 저는 그래서 가급적 아주 계산 문제가 굉장히 본인이 탁월한 능력이 있지 않는 한은 위험물 기능사항을 선택을 해서 면제받아서 점검실무만 보는 것이 그죠? 실무만 선택해서 그냥 죽으라고 화재안전 기준 소방관련 법령 처음부터 계속 암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다가 이거 추가시키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말은 쉽지만 제일 어려운 거 이거예요 이 암기 그러니까 저거 암기부터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6, 7, 10% 되면 그저서 전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야죠 실제 제 주위에서 제 주위에 많죠 저는 관리사도 합격한 지 10여 년 기술사도 합격한 지가 10여 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죠? 주위에 많잖아요 같이 공부하던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 중 이렇게 보면 면제받아서 이것만 점검실무만 선택한 분은 언젠가는 100% 합격했어요 그분 능력에 따라서 뭐 1년짜리 3년 5년 이렇게 걸린 기간의 차이는 있을 만정 모두 점검실무만 설계시공 면제받고 점검실무만 보신 분은 언젠가는 100% 합격했어요 제 주위에 그 얘기는 가끔 점검실무가 쉽게 나올 때가 있다 이거 그때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두 과목 다 두 과목 저는 설계시공만 선택한 분은 별로 못 봤어요 하여튼 그래서 잘 모르고 거기는 두 과목 모두 선택한 분들 중에는 계속 그렇게 해오신 분들 중에는 넘어가도 해결 안 나고 계속 불합격된 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공부 시간을 여기에다가 올인해서 아무리 여기가 어렵게 나와도 저기다 올인해서 저기다 집중적으로 남들 저 부분을 20번 읽을 때 나는 100번 읽어버린다 아니 그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닌가 아니 선택은 본인 몫이에요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제 주위의 사람들과 객관적인 합격율과 또 제 이건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확률적으로 객관적인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느냐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우리 강의를 거의 위험물기능장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이렇게 한 다발로 해가지고 같이 끌고 나가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여까지 오신 분은 꽤 있고 해결된 분은 그다음에 길사는 아직은 합격자가 길사 자체가 합격자가 쏟아지는 건 아니고 하니까 저런 식으로 저는 우리 강의가 주경야도에서 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